네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작성된 로드에서 주기역 장치 상주되어서 cpu에 처리된다 그랬죠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자 주기역 장치가 이렇게 있구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럼 디스크에는 프로그램 파일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메모리 올라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프로세스 상태라고 하는 거죠 병원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죠 환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악덕병원장이고 악덕병원장은 왜 최대한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드에 의해서 적재되어서 상주되어 있는 형태를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 상태는 프로세스가 아니죠 이 상태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cpu에서 처리되는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러면 시험문제는 이 프로 상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다음 같은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첫번째 보면 역시 이거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정의구요 그 다음 pcb 라는게 있죠 이건 이제 뒷부분에 배우겠지만 자 우리 운영체제가 있고 프로세스가 이렇게 메모리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올리는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프로세스가 무슨 상태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하는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정보 이걸 우리가 pcb 라고 합니다 병원을 얘기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환자 기록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환자 기록부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듯이 운영체제도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인 상태인지를 파악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파악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바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디스패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에 얘를 상태를 하겠다 얘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cpu가 이 상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상태를 말해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 얘기하면 여기 의사가 있어요 그럼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의사를 만나면 처음부터 환자를 보지 않죠 뭔가 차트를 보고서 여러분의 상태 환자 상태를 충분히 어떻게 머릿속에 인지한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한 사람만 보는 건가 몇백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 머릿속에 환자 상태를 인입시키는 요거를 우리가 디스패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먼저 환자 얼굴 보자마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부를 충분히 한 후에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디스패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워드 작업을 하든 게임을 하든 어떤 작업이 일어나요 바로 개통적인 동작에서 이료되게 되죠 일정한 룰에 의해서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명령어나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동기적 행위는 뭐냐면 우리의 동기란 말은 동기란 말은 영속적이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비동기란 말은 간헐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프로그램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란 말을 썼지만 지금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수행하다가 잠깐 멈춰서 일로 가서 또 얘 수행하다가 잠깐 멈춰서 또 일로 가서 얘 수행하다가 또 잠깐 멈춰서 일로 가서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비동기식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규칙으로 실행하는 그런 실행 주체가 바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B 잘 기억하셔야 되고 프로세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한 번에 다 잤지만 이제는 프로그램을 부품화 시켜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어떤 부품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한 번에 다 짜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 하는 거 따로 만들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거 따로 만들고 따로 만들고 부품처럼 작성하는 거 이 부품화된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저라고 하고 혹은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혹은 함수라고 하고 서브 루틴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부품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요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세저가 활동 중인 상태를 우리 역시 프로세서라고 한다 제어 계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양궁 있잖아 양궁에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공사가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쭉 계속 관역에 꽂히잖아요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궤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현재 여기 실행하고 있다면 여기 실행하고 있다면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출발해서 여기까지 끝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뭐라 그래 제어 궤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실행했던 것도 앞으로 실행할 범위까지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할당되는 실체 바로 운영체대와 관련된 최소 단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디스크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다 안 되고 입출력이다 안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정확히 알고 얘네들이 아닌 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프로세스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실행 상태 그 다음에 준비 상태 대기 상태 세 가지가 있다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고 여기가 CPU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그러면 클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메모리에 진입하죠 실행을 하면 진입하기 전 한 군데를 거쳐가 진입을 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 그러면 메모리에 딱 진입된 상태 이거를 우리는 준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됐다가 바로 뭐예요 CPU에서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실행 상태가 되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병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병원 병원 자 병원에 보면 아 여기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의사가 진료하는 곳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에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밖에 누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게 있죠 그래서 간호사 부르잖아요 누굴 부릅니까 환자를 부르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환자를 부르면 의사를 만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쪽 여기는 이제 외과라고 하죠 외과 외과 그러면 이 환자가 부르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 이 환자가 일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들어왔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준비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의사를 만나러 가요 이걸 뭐라고 하래 실행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공간은 뭐가 되는 걸까요 역시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이 바깥은 뭐가 될까요 디스크가 되는 거죠 의미상으로 보면 병원 내부 TV도 있고 그런 곳이죠 그러면 의사는 누구야 CPU입니다 요 간호사는 바로 뭐야 운영체제 역할을 담당한 OS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환자들이 바깥에 이렇게 이쪽 저쪽에도 있지만 이 업에 와 있는 이유가 왜 그렇죠 여기 만약에 환자가 이쪽 저쪽에 있다면 이 환자를 찾으러 와야 되잖아 간호사가 그쵸 이 간호사가 OS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OS 안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OS의 한 일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환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건 준비상태 의사를 만나는 상태 그래서 요기로 넘어가는 요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요 과정을 바로 디스패치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패치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해결을 해보자고요 요기에 왜 와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외과라고 써있는 곳에 문 앞에서 여러 사람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의사를 빨리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디스크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얘네들을 메모를 올리기 전에 한 군데를 거쳐가는 곳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수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풀 아주 중요합니다 수풀은 왜 필요한 거냐면 이게 어차피 이게 어디에 영역이 속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오르면 디스크 안입니다 디스크 안에 그러니까 디스크는 물리적으로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느 쪽에서 빨리 접근할 거야 이쪽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더 빨리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디스크의 물리적인 구조가 빠른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곳에 갖다 놔야 빨리빨리 올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디스크는 느립니다 메모리는 빨라요 처리가 CPU는 엄청 빨라요 그렇죠 그럼 이 속도 차이가 생기다구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디스크에서 적재하는 시간과 메모리에서 CPU가 쳐낸 속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완충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풀이다 수풀이 뭐라구요 입출력 속도와 처리 속도 입출력 속도와 처리 속도를 소리 속도의 CPU 처리 속도 올리는 속도 차이를 누가 극복한다 바로 디스크가 극복해지는 완충 역할을 하면 이걸 우리가 수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풀, 수풀러, 수풀링 다 같은 말로 해석을 하십시오 수풀은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구요 수풀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에요 수풀링은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서브 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 상태가 되고 준비 요 상태가 뭐가 되는 거고 디스패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메모리에 들어왔어요 메모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의사가 봤을 때 야 너는 내가 볼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이쪽으로 보자고 여기 뭐 시설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엑스레이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죠 밖으로 나가야 돼 환자가 여기로 들어왔었잖아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야죠 요 상태가 뭐라가 될까요 요거를 대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대기 상태로 간다는 것은 뭐가 발생된 거야 바이로 IO가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 요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의사가 처음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요걸로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상태? 준비 상태 요 상태가 무슨 상태? 실행 상태 바깥으로 나가면 뭐야? 요것은 대기 상태 이런 과정을 거치죠 요 상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뭐? Dispatch IO 요구 상태 얘는 상태 준비되기는 정적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변화하는 것은 뭐야? 과정은 뭐냐? Dispatch 실행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바뀌는 과정은 뭐다? IO 요구 그렇죠? 그럼 대기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일단 X-ray를 다 찍었어 그러면 이 환자가 다시 의사를 만나러 반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 여기로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 그쵸?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왜? 누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얼루 한다 다시 준비 상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웨이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이크업 이렇게 진행되진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없잖아 안 되고 또 준비 상태에다 대기 상태로 간다 여기 의사도 안 만나고 바로 X-ray를 찍으라 안 돼 근데 요거는 돼 요렇게는 요거는 된다고 왜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시간 분할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시간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자 환자가 3명 있습니다 물론 실제 병원에서는 안 되지 여기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이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5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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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한다 시간 분할이죠 이게 5분이라는 것은 뭐가 되고 타임 할 시간 할 당량이 되는 거고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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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5분 처리했다가 바깥으로 나가 또 5분 처리했다가 바깥으로 나가 그럼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5분 처리했어 들어왔다 나가 들어왔다 나가 그러니까 3명을 5분씩 할 당에서 준비 상태에서 대기시킨 다음에 계속 3명을 동시 실행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려면 바로 이렇게 시간 분할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컴퓨터에서는 병원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가 있고 나오는 애가 있고 올라가는 애가 있고 나오는 애가 있으니까 바로 이걸 디스패치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타임 런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우리가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모리 안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올라가다 보니 이 악덕 병원적인 운영체제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많이 처리할 수 있냐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 좀 더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 보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더 잘 그려져 있네요 자 프로그램에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완충정치죠 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이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리는 이게 메모리죠 눈금이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고 자 그래서 메모리가 전달되는 것을 서브밋이라고 하고 레디 상태가 되죠 자 일로 올라가는 건 뭐다?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다 디스패치 나오는 건 뭐다? 할당 시간이 종료됐다 시간분할 했을 경우에 의사를 만나고 너 엑스레일 찍으러 가라 IOU가 이루어 발생됐죠 그 상태에서 뭐 프린터라든지 뭐 여러가지 기타 IOU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걸 담당해주는 놈이 누구? 채널이고 채널은 뭐냐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방사성 기사 있잖아요 방사성 기사 의사는 아니야 의사 가운을 입었어 그럼 얘는 뭐만 하는 의사라고? 입출력만 담동하는 의사란 말이에요 입출력 전용 CPU라고 보시면 되겠죠 채널은 그러니까 CPU의 모습을 갖추긴 했지만 다른 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입출력을 담당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X를 찍고 바로 의사를 만나러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요거는 상태 상태 세 가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 가려놓고 여기 가려놓고 여기 가려놓고 여기 가려놓고 가까운 뭐가 들어가느냐 물어볼 수 있고 이거 안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건 돼요 안 되죠 여기만 유일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진입할 때는 Job Scheduler라고 그러고 Long Term이라고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어떤 걸까 여기는 메모리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Process Scheduler라고 하는 거고 Short Term이라고 그래요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처리한다는 의미고 이거는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진입이 되니까 속도가 느리다 Long Ter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단된 봉쇄 상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세스를 하는 경우에서 디스크를 CD에 집어넣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CD를 안 넣었어 작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중단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CD를 넣고 다시 실행하면 원상 복귀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Suspended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책에 있는 대로 하나의 프로세스는 다가 세 가지 뭐다? 준비와 실행과 대기상태로 있게 된다 맞죠? 자 준비상태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준비상태는 준비상태는 자 실행 상태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준비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메모리로 이제 진입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빠져나와도 준비상태 여기서 빠져나와도 준비상태죠 CPU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맞죠?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다음 프로세스 실행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 정지 아직은 실행 CPU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처리되기 주기역장치에 존재하는 상태 설명했을 때 뭔 상태냐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실행상태는 당연히 뭐예요? CPU가 CPU 차지하고 있는 상태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 CPU상태 블럭 혹은 웨이트 보류상태라고 하는 이 대기상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IO 입출력 상태 그러니까 실행상태에서 어떤 요구가 일어나면 대기상태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실행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입출력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대부분 IO 요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드 작업하다가 막 문서 작업하는건 플러스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어 디스크로 출력을 하잖아 그때는 잠깐 CPU가 멈춰요 다른 놈을 처리한다 아주 미세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디스크 작업은 누가 해야 그 상태가 대기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외부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가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자 요 상태가 일단 대기상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상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는 실행상태 여기는 준비상태 여기는 대기상태 여기는 대기상태 디스패치 일로 넘어가는 것은 타임런아웃 일로 되는건 뭐야 웨이크업 이거는 IO 요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은 요 노드는 과정입니다 진행 중이죠 진행형 요거는 정적형이죠 그러니까 만약 디스패치가 일어난 다음은 뭐냐 실행상태가 되는 거고 IO 요거 일어난 상태 다음은 뭐냐 대기상태가 되는 거고 그죠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상태에는 뭐냐 그러면 준비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준비상태에서 프로세스 CPU를 할당한다는 건 실행상태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당시간 종료는 CPU 사용하고 있다가 준비상태로 변하는 시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시간을 할당시간 종료 상태변의 원인이 외부에서 외부 인터럽트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인터럽트가 아직 이해가 안됐으니까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중에 IO 입출력 행위가 필요하여 대기상태로 이동하는 시점을 IO 입출력 요구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게임은 뭐예요 게임은 대기상태에 있다가 작업이 다 완료됐으니까 준비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실행을 위해서 준비상태로 진행하는 이걸 우리가 웨이크업이라고 한다 웨이크업을 수행한 다음은 무슨 단계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준비상태 웨이크업 전은 뭐냐 대기상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프로세스는 요상 요거로 순서로 거친다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요사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프린터를 쓴다고 하면 이 프린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사용중에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사용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요청을 합니다 내가 쓸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얘기해보죠 우리 화장실을 생각해봐요 화장실도 하나의 자원이니까 여기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 똑똑 두들겨야지 똑똑 두들겨야지 그것이 요청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죠 사용을 해요 그죠 나올 때는 해제시켜야죠 문 열어놓든지 비어있다는 걸 표시해줘야 되죠 프린트도 마찬가지 내가 사용하려면 어떤 놈이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두들겨 봐야 돼 응 요청을 하는 거죠 없다면 들어가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아무나 누가 쓸 수 있도록 해제를 시켜야지 누가 사용중이라고 표시하면 안되잖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요건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요사회로 외우시면 돼요 요사해 요사해 요상해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할당량은 뭐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세 명의 환자를 의사 한 명이 처리하는데 5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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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하면 5분 얘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면 뭐가 돼요 얘가 실행상태가 되고 얘가 끝났어 그럼 얘는 바깥으로 빠져나고 두번째 놈이 진입을 하겠죠 요런 형태로 시간 할당량을 5분이든 뭐 0.005초든 주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각각 주는 타임슬레스 스케줄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다 단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풀이라고 하는 거 아까 수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수풀 자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라갈 때 속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속도 차이 속도 차이가 난다 여기서 cp에서 처리한 속도 외에 갖다 놓은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더 개선해 보기 위해서 디스크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수풀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수풀 이용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왜 프린트 할 때요 프린트 할 때 수풀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메모리에 있는 어떤 특별한 워드 작업한 거를 프린트로 직접 출력할 거냐 아니면 디스크로 출력했다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요게 우리가 수풀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렇죠 프린트는 굉장히 저속 장치잖아요 저속입니다 디스크는 그나마 고속이죠 디스크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페이지를 출력하려면 프린트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100페이지를 그냥 디스크로 출력을 해버려 프린트 포맷과 똑같은 모양으로 프린트 모양 이런 별의 모양이라면 이 내용을 프린트로 출력할 수도 있고 디스크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CPU는 딴 일을 해 그러면 누가 수풀러가 수풀러가 이제 CPU가 딴 일을 했으니까 수풀러나 채널이 얘네들을 어디로 프린트를 옮겨주면 되잖아 그러면 CPU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병행 처리가 가능하죠 병행 즉 다중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CPU가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는데 의사가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직접? 아니잖아 엑스레이를 전담하는 방사선 기사 의사 가운으로 입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전담 사람한테 맡겨 그러니까 이 여기로 출력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프린트 출력하는 게 만약에 60분 걸린다 그러면 여기는 6초도 안 걸리죠 한 1초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프린트로 출력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수풀러가 해 가서 여기서 옮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리로 프린터 이것을 우리가 수풀이라고 하고 이 영역을 속도 차이 해찌면 하드디스크가 중재하는 거고요 버퍼링은 뭐냐면 이거는 하드디스크가 중재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건 맞아요 얘는 하드디스크가 중재하는 거고 얘는 주기역 장치가 중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드디스크에서 이 메모리로 주기역 장치로 이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수풀이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서 CPU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이것을 우리는 버퍼라고 하는 거죠 이 버퍼는 어디의 영역이야? 주기역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그럼 CPU는 레이스타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충 역할이 필요한데 디스크 디스크 일부를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수풀이고 메모리 일부를 사용하는 걸 버퍼라고 하는 거죠 버퍼 여러분이 보통 동영상을 많이 보잖아 인터넷을 통해서 스트리밍이라고 있죠 스트리밍 버퍼링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버퍼링 버퍼링은 뭐냐면 내가 인터넷 통해서 다이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모니터에 뿌려줘 그냥 뿌려주면 여기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죠 인터넷은 느리고 빠르고 하니까 어떨 때는 끊기고 느리고 하니까 버퍼를 하나 만들어요 버퍼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일정한 크기가 될 때까지 플레이를 안 해 일정한 크기 이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받는 속도로 감안해서 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뿌려줘요 그럼 계속 받아내면서 뿌려내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동영상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도 버퍼링이란 말이죠 메모리야 메모리 그러니까 이 메모리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거 나중에 주기역장치 디스크 메모리 관리할 때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스크 일부가 중재하면 스푼 메모리 일부가 중재하면 버퍼 아시겠습니까? 네 뭘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분 Dobbre 911 빈 30 30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